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오늘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굉장히 좀 상승폭이 나오고는 있는데 셀트리온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직 뭐 큰 상승폭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뭐 시장 자체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는 않았는데 뭐 셀트리온이 1%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왜냐면은 지금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약품 쪽에서 굉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조금 상승의 폭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레키로나 관련해서는 조금 뭐 계약공시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램시마 SC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분기 때 실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2분기 때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뭐 트룩시마도 1분기 때 안 좋았던 게 2분기 때는 좀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정률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레키로나 아니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약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램시마 SC가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대형병원 50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램시마 S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에서 램시마 SC가 이달 상급 종합병원 약 50곳에 대해서 약사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이 약사위원회 병원이 재약사에 발매한 신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 중에 기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진들이 이제 신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약이 이 약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연 내에 램시마 SC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DC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램시마 SC가 이제 기존에 정맥주사 체형인 램시마를 피아주사 체형으로 바꾼 세계 최초의 피아주사형 인플릭시맵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일정한 약물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원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램시마 SC를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병원 방문이 줄어들고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거 언제 올라오나 언제 올라오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매물때도 소화를 해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없어요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없고 계속해서 좀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휴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리가 VIP방 같은 경우에 딱 유일하게 휴젤을 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수익으로 잘 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휴젤도 우리가 21,900원에 잡아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24,9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좀 실적에 테마성이 분명히 뭐 재밌고 급등락이 빠른 부분은 있는데 좀 실적에 대해서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인증이 나오잖아요 항상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해서 좀 몇 종목을 좀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자 뭐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올라오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 반등의 메인 이거는 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바이오가 올라와 줘야지만 좀 코스닥도 시원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뭐 현대바이오 그리고 심풍제약 이쪽에서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시 바이오 시장이 단기 반등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 우리가 바이오가 굉장히 잘 가던 시기를 놓고 보면은 심풍제약을 좀 과거로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심풍제약을 좀 과거로 놓고 보면은 자 이 시기에요 자 이 시기를 놓고 보면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치료제 이슈가 굉장히 돌았던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대규모 확산 이후로부터 거의 6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거의 뭐 1년 정도가 조정 국면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국산 백신 치료제 임상 3상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시아가 된 만큼 지금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메인으로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바이오가 좀 될 여지성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바이오도 추가적으로 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해외 판매 이슈 자체가 있다보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 서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간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타이밍을 잡아서 좀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고 향후 바이오가 가는 시장이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뭐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가 1.5% 강하게 좀 올라서고 있는 흐름이고 지수가 오르는데 뭐 내가 뭐 계좌가 막 안오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뭐 조급하거나 뭐 급하게 뭐 붙어야 되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눌리목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몇 개의 종목이 조금 보여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 다지고 난 다음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심지어는 sk바이오팜 도 고개를 빼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좀 바이오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뭐 애매한 위치에서 좀 애매하게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애매하게 물릴 수 있는 위치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좀 대형주인 sk바이오팜을 조금 잡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약바이오만 볼 게 아니라 의료기기 쪽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바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 간다라고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좀 눌림목에서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참고로 vip방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피부 미용 에 대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스크 때문에 턱에 뭐가 나고 뭐 입에 뭐가 나고 막 이런 입 주변에 뭐가 나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분명히 이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은 피부 미용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높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작년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해외 수요 증가 대비해서 또 생산 공간을 추가 확보를 했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락다운 정상화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올해 1분기 내수 그리고 브라질 시장이 부진을 했는데 2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붙어 볼 필요성도 있고 뭐 브라질 말고도 기타 부지어 수출 반등에 대해서 양호한 실적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꼭 제약 바이오는 아니더라도 의료기기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함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이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에마이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오는 의료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 종목 바이오 한 종목에 너무 꽂히 셔 가지고 뭐 이것만 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꽂혀서 그 한 종목만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섹터에 있는 여러가지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런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다 써 드리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그러니까 vip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고 대응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이 좀 쫓아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잡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편안해요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단타로 먹고 끌고 갈 것은 좀 끌고 가고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보고 좀 들어갈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도 좀 같이 바이오 종목을 잡고 싶다 슈젤 같은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실적 잘 나오는데 크게 샀다 하면은 물리는 게 아니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의 타이밍 이거는 진짜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이오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은 물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게 바이오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뭐 같이 할 수 있고 뭐 영상으로 보시는 거랑 분명히 vip방 리딩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vip방에 오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어르신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vip방은 현금 세팅을 많이 해놨어요 왜 많이 했냐 라고 하면은 새로운 종목들 수익을 다 코드 드렸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종목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시작하시기에는 굉장히 나이스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어느정도 지금 뭐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게 박스권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하고 아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텐데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무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는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매도 장고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매도 관련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제약바이오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큰 틀을 어느정도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휴젤도 정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없어요 이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아 시장을 진짜 얼마나 좀 타이트하게 빨리 발빠르게 읽고 움직이는가 여기서부터가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그래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좀 느끼실 거에요 굳이 막 이상한 뭐 바이오 종목 막 헬릭스미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꼭대기에서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현대바이오를 꼭대기에서 6만원 이상에서 잡고 있다가 오늘 10% 상승이 나와서 오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없으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휴제 같이 뭐 이렇게 먹고 나오면은 먹고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거에 뭐 그렇게 뭐 연연하거나 저는 그러진 않아요 왜냐 충분히 눌렸을 때 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vip 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굳이 굳이 만약에 여러분들 뭐 바이오 종목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저는 sk바이오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sk바이오팜을 가지고 뭐 10% 20% 먹고 나오겠다 라기보다도 그냥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아 그래도 바이오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정도로만 딱 먹고 나오시면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장을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